일본어에서 배운 거 있어요 그.. 예? 언니? 니? 니? 아니야 이거 니키비 니키비 니키비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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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키비 여드름 응 여드름 계속 마스크 쓰고 땀나니까 여드름 날 거 같아 여드름 날 거 같아 그래서 니키비 이거 배웠어요 니키비 나 오늘 다른 거 하자 귀엽지 않아 나도 괜찮을 거 같아 니키비 아 나 니키비 났어 언니 앞으로 언니 1번 벌면 니키비 하자 난 좋아 언니 귀엽다면 니키비 근데 나는 괜찮은데 뭔가 그게 좀 안좋은 안좋은 안좋나? 뭐 니키비 애니키비 한 번만 니키비 니키비짱 니키비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